사실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야가 TF를 꾸려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부분인데 민주당도 TF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TF 단장을 또 맡으셨어요. 어제 첫 회의도 했죠. 이번 주 월요일날 엊그저께 TF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1차 회의를 했었고요. 사실 저희는 TF를 처음에는 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가족의 아픔과 관련이 있고 또 이런 TF를 꾸려서 하게 되면 군의 특수정보인 SI정보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서 안보에 해악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과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TF를 꾸려가지고 정치 공세로 나눈 거죠. 진실규명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할 것을 겨누면서 정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고심 끝에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의논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날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TF가 구성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셈인데 TF의 앞으로 활동 방향 저희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에 본질은 유가족도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월북이냐 아니냐 그 당시 공무원이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실규명이죠. TF에서는 그래서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실규명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되짚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가장되고 또 국민 기만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대응을 안 하니까 마치 그게 기만하고 왜곡된 것이 진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몽요몽 팩트를 확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팩트가 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정쟁으로 계속 치달려가서 안보의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주의를 조절해서 TF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은 어제 1차 회의를 하면서 국방부 합참 해경을 관련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왜 중간보고에서 중간 발표에서 이 수사 결과 최종 발표를 뒤집었잖아요. 내용이. 왜 뒤집었는지 이런 것들을 요몽요몽 따져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나면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위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목소리를 해경과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월북 판단을 번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과까지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연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결론을 좀 바꿀 만한 어떤 증거 새롭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 당시 월북으로 판단하고 추정했던 그 팩트에서 새로운 팩트나 증거가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판단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적으로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쭉 따져봤더니 이것은 어떤 대통령실 또 국방부 해경이 같이 연관돼서 이것을 바꾼 것 같은 정황을 포착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봤죠.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는 이걸 바꾸려면 원래 원점에서 정보 판단에서 월북으로 추정되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 판단을 다시 재정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보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는 해경이 발표한 것을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다. 그래서 제가 따졌거든요. 당신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정보를 재판단하지 않고 왜 해수부부를 존중하느냐. 그랬더니 해경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 최종 것을 존중하느냐, 인정하느냐 했더니 해경이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일 뿐이다. 정보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그때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국방부 합참의 의견이었고요. 또 합참과 국방부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고. 어제 사실 그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일단 기자회견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달라진, 새로운 증거 사실이 없는데도 해석이 달라진 상황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해경에서 중간 발표할 때는 월북으로 했었는데 최종 발표에서는,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월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다 해서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집은 이유를 하나하나 캐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어이없어요. 너무나 당당한 겁니다. 증거물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뭐냐. 공무원, 피격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격됐고 지신이 훼손됐잖아요. 그때 입었던 구명조끼, 그다음에 부유물 위에 타고 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부유물. 이런 걸 확보 못했다. 그리고 또 국방합참에 가서 SI정부의 월북이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자료를, 풀색 텍스트, 풀 자료를 증거로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SI정부는 특히, 그 당시는 세 명이 가서 국방부하고 합참으로부터 소상이 SI정부에서 듣고 일부는 열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명이 갔다 와서, 해양경찰 세 명이 갔다 와서 그 본부 내에서 보고를 했을 때, 2년 전에는 신뢰를 했다. 그래서 월북으로 단정했는데 지금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뒤집은 거예요. SI정부를.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했죠. 합참이나 국방부는 그럼 그 당시 SI를 당신들은 신뢰 안 하느냐? 물었더니 신뢰한다. 이것은 한미정보이기 때문에 신뢰하는데 해수부는 신뢰 안 한다 하고 말이 각 기관별로 또 다르고 엇박자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TF를 먼저 꾸렸고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단장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시 청와대가 공문으로 월북을 조작했고 시신, 소각, 여부 등을 번복했다. 이런 주장.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뒤바뀐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청와대 지시는 어저께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국방부하고 합참, 해경 각각 물어봤어요. 청와대 지시받은 거 있었냐? 없었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나 합참이나 해경에서는 청와대 지시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가 그 TF에서는 자꾸 있다고 하면서 어거지로 정치공세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문을 확보해서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문은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공문을 가지고 이것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문은 NSC 회의 소집하라 이런 공문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NSC나 이런 시스템을 하태경 의원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알고도 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회의 시스템은 어떤가 하면 NSC나 관계장관 회의 같은 경우는 그 초안을 청와대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관련 인원들이 가서 각 기관의 입장을 얘기하고 토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토의하고 나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회의에 대한 결과를 종합할 거 아닙니까? 그 종합한 것은 회의 참석자들한테 다 공유를 시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공유시키는 그 자료를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NSC 자료나 관계장관 회의 때 그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아 부대에 내리는, 예아 기관에 내리는 것은 그런 형태로 공무로 내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 청와대가 지침을 내렸다 이런 것들은 어제 국방부에서도 정확히 얘기한 것이 지침이 아니다. 그것은 회의 결과를 내린, 공유한 그거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참고 자료나 명칭도 지침이란 명칭을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힘 TF에서는 이것을 왜곡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 소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에 청와대 국가무실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정보처리 절차를 이해를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해를 했더라도 왜곡시키든가. 정보처리 같은 경우는 첩보에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만 알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첩보라고 하면 하나의 점이에요. 그리고 이 점들을 쭉 모아가는 점이 첩보 수집입니다. 이 점, 이 점, 이 점을 모아서. 그 점을 모아서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보 판단입니다. 점을 모으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 사진이 사람 있는 거나 함선 있는 데가 어디냐. 또 지상에서 레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점들, 그 첩보 낱개를 모아서 하나의 정보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 또 그것은 계속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의 표현은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건 국방부도 인정했는데 처음에는 시신을 소각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나오고 나중에 시신을 소각한 걸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사실 군에서는 비슷하게 쓰는데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하긴 했다면 단정을 지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추정으로 가니까 말 바꾸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처음에 너무 정보 판단 자체는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80%로 90%의 첩보를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된다, 예상된다, 판단된다 이런 용어를 써요. 군에서는 100% 시신 소각이 됐다 이렇게 안 해요. 소각된 걸로 추정된다 또는 어떻게 예상된다, 판단된다 이런 용어들을 썼는데 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썼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시신이 확인됐다, 확인됐다 또는 추정됐다 이런 단어를 조금 잘못 쓰다 보니까 마치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말 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 지시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어제 국방부와 합참이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그것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또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정보를 또 심층 깊게 하다 보면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실종됐다, 집에서 연락이 안 됐다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단정 안 하잖아요. 집에 몇 시에 나갔는데 연락이 두 절 됐다, 연락이 없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다음 여러 가지 첩보를 모아보면 모으고 또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실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한 사람이 실종됐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사망했다고 할 때 처음부터 사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살도 있고 타살도 있고 사고에 의한 사고사도 있을 거고 그럼 처음부터 타살이다, 자살이다, 사고사다 단정 안 하잖아요. 실종됐다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정보가 수집되면 사고사로 추정된다 하고 점점점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정보 첩보를, 그 가정들이 첩보가 모아지고 정보로 계속 판단되는 그런 가정이고 군에서도 그런 가정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 이 사건은 일어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첩보는 대단히 제한되는 거죠. 그런 첩보들을 모아서 하는 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맨날 말 바꾸기를 했다.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말을 마꾸었다. 이런 공격을 하고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죠. 그래요. 정치적 공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렇게 말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보고 또 SI 정보도 비공개 열람하고 국회가 여야가 함께 이걸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그것이 정치 공세입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하자는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은 이거의 진실 규명이잖아요.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것은 SI 정보를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 북한 지역을 우리가 가서 어떻게 현장 조사를 할 겁니까? 북한 지역에 가서 어떤 여러 사람 신문을 할 겁니까? 못하잖아요. 그 당시 수집됐던 북한 지역은 SI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핵심 정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면 전체적인 정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SI 정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나 지금 당장도 볼 수 있어요. 본인들은. 왜냐. SI 취급 인각권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서 SI 취급 인각권자는. 그리고 그걸 공개하는 것은 이제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국방부 차관 주관화에 여는 게 있습니다. 공개하면 되는 거고. 할 때 단지 SI가 한미 SI입니다. 그러니까 미측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SI를 공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예요. 왜냐. 이걸 공개하게 되면 우리 정보 자산이 노출이 되고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국민적인 의혹으로 가니까 소모적인 논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가족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SI를 열람을 하되 공개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해서 이것을 규명하면 지금 당장도 쉬워요. 그게 안 되면 국방부 그 당시 비공개 회의록 제가 제의했듯이 비공개에서도 소상히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은 하려고 안 하고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세월아, 네월아 가겠죠. 여야가 구성원을 누구로 할 건지를 갖고 또 한두 달 싸울 거고 또 누구 구성원을 반대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뭘 갖고 조사를 할 것이냐 방문 기간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하다 세월은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TF와 국민의힘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자 또는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 이런 제기하는 것은 진실 이것이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면에 세우면서 정치적인 공세로 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 조이기 문재인 이 칼 것을 문재인 안보실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칼을 겨냥하는 그런 수술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정치 공세다. 이걸 계속 끌고 나가려는 이슈를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TF 여야가 구성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일정을 소화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일정시키고 나가려는 이슈를